저는 LA에 본사가 있는 BR 콘서트 플랫폼 회사인 어메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저는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창업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또 저희 회사가 어떤 식으로 코로나19 상황 이후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서 사업하고 있는지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면 제가 이번 발표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창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미국 생활과는 좀 거리가 먼 이력을 갖고 있고요 한 번도 미국에서 살아보거나 미국에서 공부했던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20대는 영어를 잘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큰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되게 부끄러운 그런 부분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어메이지비아를 창업하기 전에는 카카오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전략팀장으로 일을 했었었는데요 운이 좋게 카카오가 되게 작았던 스타트업일 때부터 조인을 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쭉 봐서 또 그 과정 내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 자체를 되게 즐겁게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합병 때도 전략팀장으로서 PM이었고요 그래서 즉 의미 있는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있지는 않았고 회사에서도 너무 회사에 어떻게 사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별명이 노란 셔츠의 사나이라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그래서 큰 불만이 있거나 어떤 것 때문에 미국에서 창업했던 건 사실 아니었고요 그런데 제가 창업했던 사실 이유는 카카오에서 같이 만나 어떻게 보면 동료들과 새로운 글로벌에 도전하고 싶어서 창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새 같이 일하는지 8년이 넘은 동료들인데 신뢰하고 또 같이 어떻게 보면 경험을 성공 경험을 했고 또 글로벌에서 뭔가 카카오와 같은 큰 회사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동기부가 있던 4명이 뭉쳤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미국에 가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큰 기회가 있다는 걸 믿고 있는 팀이고 사실 카카오에서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서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저희가 카카오라는 회사도 이제 3년 반 동안은 스마트폰 전에는 계속 성공하지 못했던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을 바꿨던 디바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할 수 있었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갖고 이제 VR, AR 시대에서 저희가 믿는 바는 결국에는 TV나 모니터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개인화된 디스플레이의 시대가 올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 스마트폰이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였다고 하면은 VR, AR은 새로운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미디어 소비가 가장 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메이지를 2015년에 창업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일단 실리콘밸리로 갔었고요 사실 저희가 아는 것도 없었고 또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실리콘밸리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가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저희가 이 세션 주제가 좀 어울리진 않지만 현재는 LA 할리우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본사는 그 이유는 저희 사업 자체가 미디어 엔터 쪽이 집중하다보니까 이쪽이 더 맞다고 생각해 가지고 작년에 이제 본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 올해 처음 오피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사실 처음 갔을 때는 저희 공동창업자 4명이 미국 물가도 잘 모르고 영어도 거의 잘 못한 상태였고 운전면허증 다른 것도 모르는 정말 그냥 막무가내로 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모한 도전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우리가 배워서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되게 어려웠을 것 같고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만 5년이 넘도록 창업하면서 느끼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의 레슨을 공유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제가 어떻게 보면 갑자기 미국인처럼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갑자기 미국 사회 내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도 음악 엔터 산업 내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 만드는 것도 저 혼자서 한다고 하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팀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팀을 어떻게 꾸리는지로 포커스를 한다고 하면 미국에서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사고의 전환이 어떻게 보면 제가 5년간 배웠던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창업한 그 시작점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는 코로나19 이후에서의 VR 산업 그리고 음악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공동창업자 4명과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창업 초기부터 같이 일했던 얼리스트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결혼팀을 이루고 있고요 저희 팀은 엔지니어링 팀은 사실 카카오에서 같이 일했던 엔지니어들과 또 실리콘바에서 같이 조인한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고 컨텐츠 팀은 헐리우드에서 이제 일을 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이 모든 이제 팀원들이 원래는 LA에서 다 있었는데 현재 한국에서도 이런 훌륭한 엔지니어와 아티스트를 같이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고 달성한 성과는 사실 VR 헤드셋 사용자에 대해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가장 사용자와 컨텐츠가 많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에 기반해서 작년에 950만 불 약 한국 돈으로는 110억 정도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출했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유통하고 있던 VR 영화, VR 콘서트, VR 여행 콘텐츠 또 유튜버가 만든 그런 콘텐츠들 중에서 음악 콘서트 쪽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쪽에 지금 포커스를 해서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왜 이런 쪽에서 기회가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 한국도 다들 불편해하고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전과 후가 되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00만 명 정도의 어떻게 확진자 수 20만 명 중에 사망자 수가 있는 나라고 오늘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4만 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6배에서 7배 사이인 것을 감안해 보면 얼마나 큰 숫자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음악 콘서트 쪽에서는 크게 더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의 대규모의 사람이 모이는 음악 콘서트는 다 취소가 된 상태이고요 이게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어렵게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음악 사업 내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사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 쓰는 게임 쪽에서는 트래비스 스캇, 마시멜로우 같은 아티스트도 공연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트래비스 스캇 같은 경우에는 1200만 명이 넘는 실시간 접속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BTS는 가상 콘서트를 아스트를 방망콘이라고 하는 가상 콘서트를 열었었고요 75만 명이 넘는 유료 사용자 수 그리고 200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BR 쪽에서는 저희는 실사 촬영과 기술과 그 쪽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3D 아바타 쪽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웨이브 엑사이더 회사가 틱톡과 함께 위켄드라는 아티스트와 최근에 이제 BR 콘서트를 열었었고요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어떻게 보면 유니크 뷰어슬 실시간 접속자 수 그 다음에 틱톡 내에서는 15억 뷰가 넘는 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BR 업계 전체를 보면요 사실 BR 산업이 2014년에 이제 오큘러스가 페이스북에 인수됐고 그때부터 15년도까지 되게 하이프가 있었다가 17, 18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버블이 많이 꺼지고 어려운 시기를 거쳤었는데요 작년을 계기로 작년에 나왔던 오큘러스 퀘스트한 디바이스를 계기로 다시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실제로 애플과 페이스북이 작년, 올해 관련 서비스 회사들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2022년에 자체 BR 헤드셋을 낸다는 루머가 있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약간 사업 자체는 홀드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작년 역시를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오프라인에서 BR 콘텐츠에 즐기는 사용자 수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800억, 300억씩 시리즈 A를 투자하는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늘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저희는 음악 콘서트 쪽에서 온오프라인을 유통하는 BR 콘서트 이제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사실 경험은요 저희가 여태껏 갖고 있는 기술이 한 2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이제 아티스트는 마치 만나는 것처럼 찍을 수 있는 카메라 기술과 거기에 나온 영상 프로세스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상상하는 바는 이게 라이브로 찍어서 유통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파일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라이브가 아닌데 라이브가 아니었을 때는 불편한 BR 헤드셋을 쓰면서까지 볼 정도의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유료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마치 마블 영화 같은 데 보면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현실처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초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콘서트 경험을 만들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아티스트는 시스타로 촬영하고요 나머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CG로 만들어서 현실에서 불가능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어메이지의 이머시브 콘서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는 다 모듈화를 해서 이제 아티스트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제작을 할 수 있는 제작 툴셋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예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스테이지를 봐도 현실에서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스테이지를 한번 만들고요 이런 스테이지 내에서 아티스트가 변경돼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스테이지를 계속 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콘서트에서는 사실 뒤에 스크린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스크린이 음악에 맞춰가지고 막 쪼개지든지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 같은데 VR 환경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런 스크린 세트들을 만들고 있고요 스크린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3D 이펙트들도 현실에서 불가능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에서 조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콘서트 장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비주얼들도 음악에 맞춰서 이런 초현실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참여하고 있는 팬들에 대한 아바타들도 완전 실사 형사의 캐릭터는 아닐 것 같고 좀 더 음악이라고 하는 콘셉트에 맞춰서 즐거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아바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경험은 사실 VR에서 가장 와우한 것이 헤드셋을 썼을 때 내 손이 실제로 트래킹이 되고 내 친구들이 다 아바타로 보이고 이런 소셜한 경험인데요 저희는 이런 소셜한 경험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앞에서의 그런 초현실적 공간 내에서의 VR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방식은 궁극적으로는 마치 현재의 모션 체어 영화관 같은 VR 콘서트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첫 번째로 작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은 투어 버스를 개조해서 거기에 20석 정도의 모션 체어와 VR 헤드셋이 있는 VR 가상 콘서트장을 만들어가 유통을 하고 있고요 투어 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에서는 좀 익숙하지는 않을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들이 워낙 도시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우리나라의 관광버스가 아닌 훨씬 큰 버스를 개조해서 거기서 아티스트가 물고 숙소도 만들고 스태프들이 뭐 잘 숙소도 만들고 레코드 스튜디오도 만들어가지고 쭉 투어를 몇 개씩 돌거든요 그래서 투어 버스라고 하는 것이 음악 콘서트라는 잘 맞는 테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착안을 했고요 결국에는 투어 버스는 메인 콘텐츠고 이런 식으로 팬들이 와서 즐겨서 놀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유통할 생각입니다 저는 5천명, 만명씩 모이는 콘서트는 정말 한동안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마치 영화관이나 영화관 같이 티켓을 사서 2, 30명씩 와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내에서 저희가 메인 콘텐츠는 VR 콘서트 콘텐츠고 여기서 기념품도 살 수 있고 틱톡이나 스냅 같은 필터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식의 놀거리를 제공하는 식으로 오프라인 공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식의 오프라인 공간의 티켓은 미국으로 치면 티켓마스터, 우리로 치면 인터파크 같은 티켓 사이트를 통해서 유통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서비스도 같이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모든 콘텐츠들은 저희가 원래 1등 플랫폼을 자리 잡고 있는 VR 콘텐츠 유통 플랫폼에도 같이 유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만들어가고 있는 기술적인 가치는요 결국에 VR 콘서트를 제작하는 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듈화를 하고 또 기술을 플랫폼화를 해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30억, 40억씩 들어야 되는 콘텐츠 제작을 저희는 3억, 5억 정도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격착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저희는 미국 중심으로 일단은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데 웬만한 미국의 모든 레코드 회사와 아티스트 매니어먼트 회사와 같이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3반기에 미국 전미 투어를 돌 정도의 탑티어 아티스트 한 명을 선정해서 같이 이런 제작을 하는 것이 현재 저희의 계획이고요 그래서 현재 올해는 저희가 락네이션의 세라디라고 하는 신인 가수와 함께 7월 말 정도의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현재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CG 작업들을 언리얼 게임 엔진에 기반해서 후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정도에 미국 내에서 프라이벳 데모를 할 생각이고 그 데모를 통해서 내년에 투어를 돌 탑 아티스트들 선정을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진행을 해서 결국 내년 여름쯤에 전미 투어를 도는 것이 저희 현재의 계획이고요 그 투어와 함께 온라인에서도 같이 유통을 할 생각입니다 그게 현재 저희의 넥스트 스텝이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제가 지금 음악 콘서트 쪽의 사업을 작년 하반기부터 쭉 하고 있어서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런 식의 컨셉을 갖고서 아티스트 매니저 회사라든지 레코드사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 다들 기존에 있는 콘서트 산업가의 카니발 때문에 많이들 좀 주저주저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19 이후에는 모든 라이브 콘서트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솔루션을 찾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식의 파트너십을 하는 것이 너무 수월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 저희도 한국의 부랴부랴 오피스를 만들면서 더 많은 엔지니어 아티스트를 지금 모시려고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시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계기가 생겼다는 것이 코로나19에서의 어떻게 보면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팬들도 새로운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작하고 제작을 같이 해야 되는 파트너 쪽이나 또 이 콘텐츠를 봐야 되는 밴드 쪽 둘 다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큰 기회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 3년, 4년 전이었으면 일반 대중한테 보여줄 정도의 VR 콘텐츠 제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이제 5년째 계속 VR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기술의 발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야 겨우 일반 대중들 VR 헤드셋에서 자기가 직접 사가지고 액티브하게 쓰고 있는 전 세계 현재 500만에서 1000만 정도 되는 얼리옵터들이 아닌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 와우 할 수 있을 정도의 콘텐츠가 만들어진 기술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그거는 3D 기술의 개발이 가장 컸고요 또 결국 이게 스트리밍이 되려고 하면 스트리밍 기술의 개발이 또 많이 5G가 됐던 네트워크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VR, AR 쪽에서의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VR, AR 헤드셋이 모든 식의 콘텐츠를 대체할 정도의 새로운 매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새로운 만약에 대중화된 VR, AR 헤드셋이 나온다고 하면 결국에는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기존 콘텐츠도 내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제 홈 시에터 같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내에서 새로운 타입의 콘텐츠가 또 만들어질 수 있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혁신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VR, AR이 새로운 매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했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온라인도 하다 보니까 뭔가 반응을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서 뭐 의미있게 발표가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질문사항 있거나 하면 제가 성실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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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